무슨 의사진행일까요? 지금 사망상정하려고 그러거든요? 드리세요 의사봉 좀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가까이 앉아있는데 힘들어요 짜증을 내시는 건지 훈계를 하시는 건지 호통을 치시는 건지 의사봉에 다 담겼잖아요 지금 그게 조금 사하삼 두드려주십시오 의사봉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성토는 기자회견장에서 허구한을 하셨죠 전체 회의사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망이를 세게 뚫리나 늦게 뚫리나 제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인 거 아니에요 발언 2분 다 하셨거든요 또 드릴까요 발언 건? 발언 또 드려요? 또 드려요? 의사의 정책의 2항 2항이죠 실시계획서 안은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? 없습니까? 가결해도 되겠습니까?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방은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? 무슨 의사진행인데 지금 사망 상징하려고 그러거든요 드리세요 위원장님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거의 석 달 만에 제가 과방위로 오고 나서 석 달 만에 처음 위원장님 뵀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첫 번째 왜 그렇게 위원들의 말을 안 들으세요? 왜 혼자 막 진행하세요? 혼자 막 있고 이유 있습니다 하는데 이유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? 일방적으로? 안겠다 그러시면서? 첫 번째 그래서 위원들 발언을 꼭 경청해 주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원래 이유 있습니까라고 물은 다음에는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막 가시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중요해요 두 번째 의사봉 좀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가까이 앉아있는데 힘들어요 짜증을 내시는 건지 훈계를 하시는 건지 호통을 치시는 건지 의사봉에 다 담겼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사살 두드려 주십시오 의사봉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진짜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더라도 보셔요 지난번에 위원장 되시고 나서 우리 전체회의 할 때 안 오셨잖아요 사고 안 났는데 사고 냈다고 거짓말하고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사고 났다고 사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박성중 관사님께 맡기고 안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여당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위원회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야 이거 대한민국 국회 맞나 이게? 저는 처음 봤거든요 선수도 높으시고 저 같은 초선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에 대한 성토는 기자회견장에서 허구한을 하셨죠 전체회의에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망이를 세게 뚫리나 늦게 뚫리나 제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발언권 발언 2분 다 하셨거든요 또 드릴까요 발언권? 발언 또 드려요? 또 드려요? 그리고 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제 진행은 제 진행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민주당 의원님께서 아주 허구한 날 기자회견장 가서 저에다 성토하는 거 잘 들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전체회의에 제가 그렇게 따라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 일정에 도움 좀 주세요 이제 상정해도 될까요? 사망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